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아 닥터 케이가 구독자 이제 천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열정적으로 아 응보하시는 그런 아 회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 닥터 케이가 여러분들께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 아 오프라인 강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일시는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 다음주 토요일이죠 2018년 7월 14일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강의 내용은 닥터 케이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있습니다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분들 아 지금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 조금 더 아 한번에 요점 정리식으로 쭉 한번 훑어 나가고 난 다음에 세부 내용들 공부하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요 제가 아 아직까지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좀 아 제가 맞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스럽지만 양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아 아트 잉글리시 어학원 이라고 하거든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1 그 다음에 경남프라자 4층 자 혹시나 아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아 양우 내 안에 1차 아파트 가자 해서 맞은편에 보시면 아 건물의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음 닥터 케이 좀 열정적인 척 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아 한 분이 오시다 오시더라도 아 저는 강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께는 모든 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희망자는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아 밑에 방송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자 준비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주 토요일날 자 닥터 케이 얼굴 보면서 강연회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할게요 개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날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